화려한 꼬리가 수컷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정직한 신호로 통한다면 수컷의 더 화려한 꼬리는 더 많은 섹스 기회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인간 남자의 모험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는 소수의 모험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썰을 풉니다. 모험을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모험가가 필요합니다. 모험을 통해 무언가를 새로 알아내면 다수가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가 소수의 도전자와 다수의 안주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흑자헬스는 주장합니다. 문맥을 볼 때 모험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모험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흑자헬스의 썰은 일종의 목적론입니다. 인류에게 또는 부족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 때문에 모험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적론은 자칫하면 요정 이야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요정에 의존하는 신화적 목적론과 인과사슬의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에 의한 지적 설계를 끌어들인 목적론은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예컨대 시각을 알리는 목적을 위해 인간이 시계를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목적론은 인과론에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두뇌가 시각을 알리는 목적과 시각을 알릴 수 있는 시계의 구조를 인과적으로 연결해줍니다. 자연선택을 끌어들인 목적론도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예컨대 아내의 자궁을 되도록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남자가 질투를 하도록 진화했다는 목적론은 인과론에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자연선택이 자궁 독점이라는 목적 또는 기능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질투기제의 구조를 인과적으로 연결해줍니다. 물론 이런 진화심리학 가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다른 가설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점은 목적론이 인과사슬에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이냐 여부지 제시된 인과사슬이 옳은지 여부가 아닙니다. 흑자헬스는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인류 또는 부족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과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모험과의 존재를 인과론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요? 흑자헬스의 말대로 모험을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족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가정해야 과학적 목적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럴 정도로 이타적일까요? 인간 역시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며 이기적 유전자가 남 좋은 일만 하도록 동물을 설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자신과 가족보다 부족 전체를 아끼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심리기제들 중 어딘가가 심각하게 고장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가 심리기제의 고장으로 모험가의 존재를 설명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류 전체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요정이 존재한다면 일부 개인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세기 과학계는 신과 요정이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집단선택, 즉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자연선택을 끌어들이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과학적 목적론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선택 덕분에 자신을 희생해서 부족 전체를 챙기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인간의 도덕성을 집단선택을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21세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덕성을 설명하려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합니다. 일개미는 군락 전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개미 한 마리를 개체로 보고 개미 군락을 집단으로 본다면 집단선택을 끌어들인 설명이 옳다고 봐야 할 겁니다. 개미 군락에서는 고도의 협동과 조화와 자기 희생이 지배합니다. 여왕 개미가 한 마리만 사는 개미 군락은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군락을 위한 일개미의 희생은 가족을 위한 희생입니다. 게다가 개미가 속한 벌목의 호뚜 배수성 때문에 자매 사이의 근친도가 인간사회의 부모자식 사이의 근친도보다 더 높습니다. 근친도가 높을수록 더 강한 이타성이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부족민들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개미 군락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낮습니다. 집단선택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아주 힘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개미와 같은 특수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집단선택의 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 진화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핑커도, 리다 코스미디스도, 존 투비도 집단선택론을 싫어합니다. 1966년에 조지 윌리엄스가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책에서 집단선택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초보자 수준에서 집단선택론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부터 읽어보십시오. 엣지에서 스티븐 핑커의 집단선택론 비판글에 대한 저명한 진화학자들의 반응을 모아놓았습니다. 집단선택론을 거부하고 개체선택론에 의존하는 진화심리학자들은 남자들의 모험심을 다른 식으로 설명합니다. 수컷 공작의 크고 화려한 꼬리가 진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화려한 꼬리는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리적 자원이 듭니다. 게다가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고 몸놀림도 굶떠지기 때문에 잡아먹히기가 더 쉽습니다. 우월한 수컷들이 그런 핸디캡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화려한 꼬리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화려한 꼬리가 수컷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정직한 신호로 통한다면 수컷의 더 화려한 꼬리는 더 많은 섹스 기회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인간 남자의 모험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위험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을 잘하는 남자일수록 더 높은 곳에서 부상 없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모험이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정직한 신호로 통한다면 남자는 모험을 통해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올리고 남자들 사이에서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더 많은 인기와 더 높은 지위는 더 많은 여자들과의 섹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자가 더 많은 섹스를 위해 즉 집단 전체의 이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모험을 한다는 설명으로 규결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